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3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1학년 풍만이들 계약한 지 얼마 안 됐고 입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월요일날 입학해서 목요일날 시험을 봤습니다. 정말 갑자기 멘붕이었지요.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다는 것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시험 범위 자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3개 학년의 과학이라는 것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했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굉장히 서먹서먹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모의고사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모의고사를 정말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풍마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의고사에 임했다는 것만으로도 장풍이는 박수 세 번 드립니다. 긋지압. 자 우선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이제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이 시작이 되었고 장풍이는 감히 우리 풍마이들을 수험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능까지 내년 그리고 내후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니 우리가 길다라고 느껴오면 얘들아 길다라고 느끼는 것은 생각의 차이지만 장풍이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대입을 위한 내신을 다져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도 조금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이 이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장풍이랑 같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아 이러한 것이 수능 유형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전국학력평가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자신의 포지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위치라던가 이런 수능에 대한 감을 우리가 맛보는 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의고사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에 대한 맛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는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4월에 있는 이제 고1 첫 중간고사에 우리 풍마이들은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해야 되겠죠. 그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해주시고 통합과 장풍이랑 같이 너만 바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복습해 가면 됩니다. 자 우선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장풍이랑 같이 장풍이랑 같이 모의고사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각각의 영역별로 5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2019학년도 3월에서는요. 화학 파트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화학 파트의 맨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가 우리 통학과학에서 배우는 3단원 이 변화와 다양성에 대해서 이 중화반응에서 아주 심화적으로 다루는 그 내용의 문제가 올해 3월달 모의고사에 10번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풍마이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는 어렵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듯이 당연히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도 어려웠었죠. 하지만 제일 쉬웠던 단어는 바로 11번부터 15번까지의 생명과학 파트였습니다. 맞지요? 이런 생명과학 파트는 조금만 외우고 그리고 조금만 안다면 쉽게 풀 수가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풍마이들 자 1번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모의고사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풍마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시험을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제 습관이, 습관을 길러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고3 올라갈 때 애들은 항상 모의고사가 끝나가 되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애들 습관을 하자는 거예요. 알겠니? 고등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못 모르다.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직 수능까지 오래 남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애들 습관이 길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수험생의 마음가짐으로 습관을 잘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학생 A, B, C가 힘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물리파트에 관한 문제였었죠. 그래서 학생 A가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해서 우리가 나중에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었죠. 내가 뭐 벽을 미는 힘, 벽이 나를 미는 힘 이런 것처럼 항상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어떤 물체를 끌어당겨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하니? 마찰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항상 힘은 상호작용으로 작용한다는 건 맞고요. 자, B입니다. 떨어져 있는 두 자석 사이에서도 자기력이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는 물체, 자석과 못 사이에서도 자기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고요.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우리가 지구 중심을 향한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우리가 두 글째로 뭐라고 그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A, B, C 다 맞아요. 되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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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